야 오영궁 이제 니가 사주는 고기 절대 안먹어 경원아 니가 사! 오늘 삼겹살 먹자! 다 같이 사 삼겹살! 그 볼펜 녹음기 너무 짜치는거 아니야? 너야말로 생각이 없고 허술해서 내가 당황스러울 정도야 지금 선배 저 영곤이에요 요새 과일들도 다 저 쌩까는데 번호 주시고 용서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해요 근데 애들이랑 사이 많이 안 좋니? 저번에 보니까 설이가 너 잘 챙겨주는거 같던데 아 보셨어요? 아 글차나도 홍설 개가 절 좀 챙기는게 그 묘하게 썬빌이긴 한데 선배가 보기엔 어떠세요? 설이가 너 좋아하나봐 음? 나 앞에 누구 누구랑 그렇게 문자질이야? 폰카드 따로 쓰면서? 여자? 어떤 년인데? 귀찮은 놈 하나 있어 아 놈이었어? 아 난 또 아 누구야 누가 너 이렇게 귀찮게 하는건데 오영권이 누구야 설인데 뭐 이런 찌질이가 다 있어 아 누구야? 둘 중에 누가 이렇게 귀찮게 하는건데 둘 다 둘 다? 그럼 이거 이 설이라는 애한테 이 찌질이 갖다 붙이면 되는거 아니야? 내가 대신 치워줄까? 나 이런거 완전 잘하잖아 내 전공이잖아 저거 말투가 솔직하게 고백해봐 어? 딱 저 없는게 네 말투 어? 이거 내가 갖는다? 응? 한동이 심심하진 않겠네 티비엔 티비엔 티비텐 즐거움의 시작 티비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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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비엔